이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수정하시면서 귀한 눈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환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봉헌 수정하시네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김선영 원장님이 오셔서 황금기도, 황금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뢰에 감사합니다. 십 년 전 참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열정을 부르시고 황금상제 저희들에게 부르시자 몬된 미국 주님께를 세우게 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두려움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신동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환란과 어려움과 참 흔한 게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이 시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그 그립도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느님 어찌 그리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그저 위해 공받으면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망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어차피 이제는 우리 한 세대는 가야되고 다음 세대가 남아서 주의 성경에 바른 말씀을 붙들고 이 어색고 풍랑스러운 세상을 살아야되겠는데 내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을 부탁드립니다. 하느님 세상을 얻으십니다. 저들을 유혹하며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잠시도 우리와의 영혼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요 우리의 작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림에 범하는 죄를 흠지 않게 하십니다. 주여 말씀을 아버지에 게으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들고 사랑하신 내 아버지요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성경을 권유하고 가르침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애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법을 아버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 어린이 자녀들 꽉 들어주시고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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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낳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 많은 종들도 이 교회에 엎드려 기도했고 주여 많은 영혼들도 다녀갔습니다. 주여 주여 부끄러운 믿음이 온 용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오묘한 비밀을 그러므로 말려마 참으로 병들고 찢기고 실패된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먹는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사경위에 빈손을 늘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대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제 영혼을 살리는데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받은 명령에 전도와 선교에 후하게 쓰고도 나무 믿기하시고 후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두는 자들은 회불림 회불림 먹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일터와 사업터와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워도 주님 것들 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